초보 시어머니 김영인 마담님, 면허라. 내 말투가 그렇게 기분 나빴니? 이거 궁금하다. 기분이 나빴다고 저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다. 그렇죠. 그런 거 아니야? 일단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들어보겠습니다. 궁금하다. 제가 이런 얘기로 동치매 나올 줄 몰랐어요. 정말 몰랐어요. 그래서 정말 나오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제가 속아래를 끙끙하고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은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나왔거든요. 조심스러워. 너무 조심스러워.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. 너무 조심스러워. 나도 조심스러워. 3년 차라고 그랬지만 작년 10월에 결혼식은 우리 아들 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빨리 시어머니가 될지 정말 몰랐어요. 저도 나름대로 아들 하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들이 키웠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. 기대도 되고 궁금도 하고 뭔가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장가를 일찍 안 가겠다는 애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그래 한번 데려와봐라. 그러고 오라고 그랬어요. 딱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부모님은 어쩌고 그런 얘기하잖아요. 그런데 갑자기 엄마 나 결혼할 거야 그러더라고요. 데려오자마자? 네. 데려오자마자. 인사시킨 거네. 응. 인사시킨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결혼을 왜 해? 잠깐만. 잠깐만. 겨울에는 안 걸러뒀다. 겨울에는 안 걸러뒀다. 그렇게 앞에 면전에서 그러셨어요? 갑자기 본인이 힘들었던 생각을 하니까. 기분 나쁘네, 진짜. 야, 기분 나쁘네. 며느리 짱. 결혼. 일단 막 아이를 임신했어?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눈을 한번 짝 째렸죠. 째리면서. 충격받을 만하다. 충격받죠. 충격받지. 그래서 이제 결혼 안 시키면 안 될 그런 입장이에요. 그런데 내가 또 우리 아들이 미웠던 게 이제 그 며느리 아기가 좀 긴장도 되고. 그렇죠, 그렇죠. 또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좀 신경이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. 손을 잡고 있었구나. 손을 잡고 손만 잡았으면 괜찮아요. 막 주무르면서. 저렸나 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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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렸나 보다.